영상으로 인사하는 중 잠시만으로 인사하는 중 Cathy, 그 다음에 공연하세 내 목소리로 인사하는 중 핸드폰의 시간이 이므로 ㅋㅋ 수업인 대기 저는 표정입니다. 제 목소리로 인사함을 받아냈습니다. 애깔 끈적이니까 바로 시작합니다. 소요한 거라는데 수고한 잔 널 찾고 잠들고 낮에 이젠 떠나버린 너의 고바루처럼 하는 말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닌데 술에 잔 널 찾다 잠들고 낮에 이젠 떠나버린 너에게 고바루처럼 하는 말 사랑했지만 끝내 잡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 버린 너의 뒷모습을 보고야만 알았어 잊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넌 가나봐 마지막이니 내 모습 보는 게 어떤 나를 너무 보고파서 사진 보며 눈물 흘려 또 어떤 날은 목소리를 듣고파서 늦은 맘에 수학을 들지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닌데 술에 잔 널 찾다 잠들고 낮에 이젠 떠나버린 너에게 고바루처럼 하는 말 잘 사라져 잘 사라져 또 어떤 날은 목소리를 듣고파서 사진 보며 눈물 흘려 또 어떤 날은 목소리를 듣고파서 늦은 맘에 수학을 들지 아무 소용없는 걸 아는데 술에 잔 널 찾다 잠들고 낮에 이제 떠나버린 너에게 고바루처럼 하는 말 그래 많이 사랑했던 것만큼 더 많이 아파 이러겠지 이젠 떠나버린 너에게 고바루처럼 더 많이 섭섭한 게aint 순조롤탕 겨우 멀리 음 아멘